자 조금 앉아주세요. 여기 뭐 괜찮으니까 앞줄 대는 좀 앉아주시고 여기 계십니까? 네 충분해요 조금 더 이쪽으로 옆으로 와주셔도 됩니다 자 애기들 애기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애기들 옆으로 와주세요 아니 현재 사진을 한번 찍으라고 아기들 저 슬쩍슬쩍 뒷모습도 좀 찍어주세요. 앞에 들어가세요. 네. 아니, 이 앞에서 꼭 민트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지금 먼저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TV 촬영을 잠깐 하고. 자, 먼저 하세요. 다 왔어요. 아, 아파요. 여기 앉아. 네, 네. 목소리 들릴려나? 앉아요, 열리세요. 잠깐, 잠깐, 잠깐. 어, 가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네. 자, 하문 끝. 오늘 제38차 전국맨발명상걷기 대회를 이곳 북한산 무역 맨발 산책로에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마음과 몸이 움츠러들었었는데 오늘 맨발 산책로에서 마음껏 이완시키고 이곳 북한산의 좋은 길을 듬뿍 받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기 좀 들어봐. 한 번 더 할까? 아니, 안 되지. 자, 들으시면. 자, 자. 자, 이제 조금만 당기셔야 돼. 안쪽을 좀 당기세요. 아기 좀 당기세요. 아기까지 싹 줄여야 돼.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자, 요거 전부 다 세 개로 다 나가니까. 진짜 이거. 자, 이쪽 보시고. 자, 가운데 약간만 수그려주세요. 가운데줄. 가운데줄 약간만 더 수그려주세요. 자, 여기 보시고. 자, 하나둘. 자, 하나, 둘. 자, 활짝 손점. 자,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앞에 손점에서 알매를 할 테니까 제따로 소워져놓는데, 잠깐만요. 또 깃발하게 왔나? 무슨 spam 찍을까 말이야? 시에 어딜 구읽는? 자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